가지마아 가지마 근데 여기 늪지대는 몰라 어 여기 원래 늪지대가 그.. 철제잼새 그.. 여기 원래 늪지대가 원래 메인이야, 늪지대가 여기는 내가 볼 때 진짜 많아 백주부 현실 거부종 우린 그 상 괜찮은 건가요? 상크가 시작해요 이대로 그 상 막아낸 건가요? 봐봐요, 저는 근데 그런 생각한다 일단 뭐 벌어진 일이야 맨 처음에 딱 막으면 분명히 운영자는 알겠지 어? 이거 막는 순간 대거 이탈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?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 라고 뭔가 계획이 있겠죠 막말로 그냥 띵 막아버리면 끝나냐고 분명히 뭐가 뭐가 있을 거야 그런 거 없는데요 살짝 금이 간 거지 아 지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살짝 금이 간 거야 살짝 이제 그거를 보수공사 하면 돼 보수공사 하면 괜찮아 아 이정도는 아니에요 아 이정도는 아니 왜 과장해? 아 이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과장이 요기 살짝 요만큼 금 간 거지 아 이정도는 아니야 아 이거 오바야 아 저쪽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근데 알고 다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 지금 당장 급하게 솔직히 막을 건 있었나 그러니까 뭐 언젠간 막히는 거야 뭐 맞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어 근데 너무 좀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인 거야 이게 연사랑 예약 시전이 이번 분기에 패치가 되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지를 유저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다음 분기에 추가 패치가 나와서 손컨으로 해도 좋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막아도 되는 거였잖아 지금 뭐 의료기기 못 막는다 안 막는다라고 해서 거상이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그런 건 없잖아요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다 지금 네이버에 광고가 떴대요 이런 거상 광고가 떴대 진정한 악을 마주할 차례 혼돈의 문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AK가 진짜 엿먹인 게 맞아 이거 올리려고 일부러 한 거지 이거 광고하려고 진짜 빌드업 짰네 진짜 빌드업 짰어 저거 광고하려고 이거 열리는 게 아니라 닫히는 게 맞아요 거상 있잖아 문 열리는 게 아니라 닫히는 거 닫히는 거 이렇게 하고 계시던 분도 너무 막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재밌으면 그냥 끝나는 거에요 본인이 재밌으면 돼 근데 뭐 각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야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너무 막 본인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그리고 막 어 뭐 저는 괜찮아요 방송에서는 막 쿨한 척해 막 쿨한 척해 아 뭐 좋은데요 어 담으하세요 했는데 다음날 어 베개를 보니 베개가 막 축축해 침대에 엎드려가 눈물 젖은 베개 나도 모르게 막 흘리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거상한 그 시간에 막 슬퍼 3시간 반 동안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생각하지 마 뭐 또 해봐야 제가 이제 앵무새가 돼버리니까 앞으로가 궁금할 뿐이에요 이거 말고는 뭐 할 얘기가 없다 내일 내일모레 전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려 볼게요 지금 계속 하는 게 낭떨어질지 구조대가 올지 구조대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일단 기다려 볼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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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